네, 이트랜드 염정의 열정투자 2월 7일 수요일 방송이고요. 오늘 열정투자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음주에 우리 이트랜드가 개편을 하기 때문에 열정투자는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갈 건데요. 여기에 우리 피디님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 고생 많으셨고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근 지금 제가 작년 2월달에 우리 강흥보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하다가 갑자기 시황해 주시겠냐는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냥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1년여 가까이 진행하게 되는 영광을 제가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1년여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 한 2월 중순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이맘때쯤. 그러면 3, 4, 5, 6, 7 제가 7월달 정도까지는 주 5회를 했죠.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5개월에다가 5개월 한 그럼 한 달 한 20일 하니까 이제 100일 100일이고 그리고 8월부터는 8, 9, 10, 11, 12, 1 지금 6개월로 잡았을 때 그 후로는 제가 주 그걸 했죠. 주 3회를 해서 한 달에 한 10회 정도로 했을 때 대략 보니까 한 60일이라고 해서 한 160일 정도를 제가 방송을 했고 거기에다가 한 대략 한 몇 시일이 한 30분 정도씩 했어요. 30분 정도씩 하니까 대충 한 4,800분을 제가 방송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딱 계산을 해본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오면서 아 내가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했고 이 방송 처음부터 들어주셨던 분들이 음 오랜 시간 동안 일단 한 처음부터 다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한 4,800분 정도로 저랑 함께 하셨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우리 열정 투자하면서 저도 많이 느낀 바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항상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리게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늘 응원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순탄하게 1년 동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새 프로그램인 스탑톡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좋은 코너로 더 좋은 정보 제 마음가짐과 제 열정은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 오늘이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좋았는데요. 외국인들의 코스피에서 13일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딱 1개월일을 남겨놓고 남겨놓고가 아니지 1개월일을 제외하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여기 빨갛게 불 들어와 있죠. 1월 19일 이후부터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고 딱 1월 30일 잠시 약간의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하게 현물 매수하면서 선물 쪽에서도 계속 들어왔죠. 오늘도 1조 2천 정도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물론 기관들이 오늘 좀 팔았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최근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저PBR 그리고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저PBR 관련주들 대부분 다 코스피 쪽에 포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가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코스닥 쪽에는 2차전지가 워낙에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지 못한 상황 오늘도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260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상승폭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기 뒤에 해볼 거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셋업체들 LG&Soul, 삼성 SDI가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하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반등이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고요. 중대형 주중심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8%, SK하이닉슨 보안마감,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2%대 상승 보이고요. LG전자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9만원 초반에서 9만8천원까지 약한 10% 정도 아주 천천히, 아주 미세하겠지만 10만원 선까지 다시 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이노텍도 다시 20만원대 복귀, LG이노텍 역시도 20만원이 깨지면서 애플향에 대한 이제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20만원 깨졌지만 다시 20만원대 회복을 하면서 전기전자 쪽, IT 쪽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디바이스 쪽 관련해서는 온디바이스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은 상이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픈웨치 테크놀로지가 7%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픈웨치 테크놀로지는 우리 11월 정도에 공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웨치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때 기업 속에 기업 자료를 통해서 기업이 발행한 자료를 통해서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11월에서 12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웨치 테크놀로지의 자료를 통해서 AI 생태계 내에서의 오픈웨치 테크놀로지의 위치 그리고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뿐 아니고 AI 생태계 내에서 IP 설계 회사인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팸리스트 파운드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좀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제 블로그 이름 아직도 제 블로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에 염정의 열정 투자 찍으면 나온다고들 하시고 아니면 블로그 이름은 YUMJUNG00 제가 이제 YUMJUNG가 염정이고요. 00 붙이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검색어에 이제 제가 궁금한 종목 저랑 같이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검색어에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오픈웨치 딱 찍으면은 아 12월 8일날 했네요. 오픈웨치 테크놀로지는 11월 27일날 한 번 했었고 11월 8일날 했습니다. 이때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설명을 드렸나 봅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내용이 쭉 나오니 제주 반도체로 여기 했다.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 이거 맞아요. 오픈웨치 테크놀로지 대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말씀 드리면서 HBM3 IP 제공을 하는 회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 IP 시장에 대한 전망치 말씀 드렸고 IP 설계 회사에 대한 역할과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이라든지 이슈 종목 검색어 찍으셔서 제 블로그도 다시 한 번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 하나하나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결정투자 다시 돌아가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액면 문화 관련해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인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 드셨을 겁니다. 어제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바닥에서 반등 나오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로 인한 강한 반등은 아직은 나오기 힘든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급등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전체 종목이 다 아주 강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은 2차 전지 쪽의 셋업체들 중심으로 일단 지금 보는 게 맞고 상위 종목부터 해서 사근이 내려와야 되는 지금은 단계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강웅보 대표님하고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내용 주식 액면 분할 관련해서 5대1로 액면 분할을 시작할 단행을 할 거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닥에는 LNF 떠났고요. 포스코 DX 떠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코스피로 가게 되면 코스닥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의 랭크가 거의 안 남는다시피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좀 좋지 않겠지만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이전함과 동시에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 환원의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오늘 코스피에 좋은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 액면 분할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죠. 에코프로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에코프로 50 오늘 7만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5대 1로 하면 10만원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저렴해진다. 10만원대 에코프로. 그러면 급등 나오기 전에 가격이에요. 우리 작년 초반에 가격까지 돌아가네요. 작년 초반에까지 10만원대였어요. 10만원 작년 한 2월 정도부터 20만원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에코프로를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가격대가 10에서 13만원 사이에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22년 동안의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서 5분의 1 액면 분할하니까 공교롭게도 딱 그때 가격까지 갔고 그렇다면은 한 5배가 올랐다라는 개념이네요. 현재 시점으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액면 분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무래도 수자자들이 조금 더 접근 용이한 부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 좋다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카카오가 좀 단적인 예죠. 카카오 역시도 액면 분할한 때가 제가 또 정확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액면 분할이 2021년에서 2021년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액면 분할로 인해서 카카오도 5분의 1 액면 분할했던 걸로 기억나고 그 후로는 액면 분할로 하고 나서 빠졌다라기보다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의 매크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액면 분할 후에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면 분할했다고 해서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승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나 기업의 지금 현황 업황의 현황을 보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속도 성장의 방향성과 속도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2차전지의 문제는 무엇?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속도에서의 지금 속도에서 약간 미스가 생긴 거죠. 그에 대한 부분을 에코프로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의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을 에코프로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전기차의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컨퍼런스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시장 맞춤형 공략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IRA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미국 IRA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해외 우려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 등에 대한 강화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2차전지 전기차 업체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두겠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유럽 내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그리고 호주라든지 아프리카 리튬 사업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사업까지 협업을 통해서 확대를 하면서 결국 원재료에 원활한 수급 지금은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좀 하향 조정되어 있고 하향 조정되어 있다 보다 급등했었던 부분이 다 내려온 거죠. 지금은 리튬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 리튬 수요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이 세게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에코프로가 양극재 판매량은 한 전년 대비 15%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년에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올해도 매출이 좀 등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라도 영업이익단에서의 빠른 개선세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아니다 보고요. 전기차가 여기 보시면 캐즘덫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캐즘라는 게 시장 대중화전 일시적 수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캐즘덫이라는 건 제가 이 부분 작년 정도 한 연말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 저는 이제 캐즘미라는 걸로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전기차 수요 자체가 일단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되는 시점은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를 일단은 먼저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초반에 강하게 이끌었지만 거기서 일반 대중화되는 단계까지는 못 가는 상황 이미 지금 써보고 싶은 사람이 써봤고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라든지 그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접근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차가 좀 발생하는 지금이 그 캐즘미라는 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정책이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잘 2차전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잘 이 부분을 정돈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또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고 사업을 하려다가 그 부분을 좀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복귀하는 이런 기업들도 나타날 거다 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씩 이제 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는 2차전지와 전기차 쪽의 업황 자체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은 이게 업황이 좋을 때는 정말 더 호재로 플러스 시너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우리가 염두를 해주면서 트레이딩 또는 이에 대한 종목 관리 하셔야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780억원 작년 대비 3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카카오뱅크 참 오랫동안 우리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한번 주가 카카오 주가 오랜만에 볼까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의 가장 고점은 2021년 7월이었네요. 그러면은 카카오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뱅크 는 2021년 아 이게 월봉으로 본 게 카카오뱅크 자체가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도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카카오가 자회사들의 상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핵심을 다 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이 지속되다 보니 카카오는 주가의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카카오뱅크가 2021년 상장함과 동시에 거의 지금 월봉상으로는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15,000원까지 갔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021년 이후 그리고 2022년 계속해서 내리막 그리고 여기에는 성장주다 보니 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시장의 영향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넓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만 7,000원대에서 2만 7,000원 2만 9,000원 사이 때에서 움직였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최근에 3만원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3만원 돌파하는 구간 올해 1월에 3만 1,000원 까지 돌파를 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3개월 만에 빠르게 주가는 한 8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이제 상장으로 인한 부풀리기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상 급등이죠.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주가는 빠져있었던 부분 거기서 조금씩 정상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뱅크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 마진이 좋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여기에는 카카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죠.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플랫폼 주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기서 많은 부분을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수급을 끌어들였고요. 이익개선폭이 커지면서 다른 타은행 대비해서 대환대출에 대한 수혜를 본 상황이고 여기서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타경쟁사 시중은행이겠죠. KB 그리고 우리 신한 같은 대형사보다 자기자본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이제 우리 없잖아요. 점포 없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한 비용이 사실 카카오뱅크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든다기보다 시중은행은 엄청난 사실은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점포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유저들만 확보를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예금 쪽보다는 대출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탄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뱅크 여신규모가 올해 한 2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다라고 보여지고요. 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들의 가장 또 장점이죠. 배당 배당 수준도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카카오뱅크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에 대한 성장 구도 라는 부분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타 은행과의 비교점 인터넷 뱅킹으로서의 안정적인 궤도 진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거기서 주가는 비록 2021년 2022년 거의 뭐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힘들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은 순조롭게 가려던 길을 잘 가고 있는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 핵심 계열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 카카오페이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알짜배기 카카오뱅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구요. 카카오뱅크 긍정적으로 지켜보는데요. 카카오뱅크에 근데 지금 최근에 단기 상향 리포트 3만원 초반 중반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오늘도 장 초반 장 초반에는 13%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쭉 달았는데 오늘 거래량 좀 나왔어요. 조금 더 흐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신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는 좀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따라간다라기보다 카카오뱅크는 중장기적 관점 올해도 계속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대출 쪽에서 경쟁사들이 같이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변수가 좀 생기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본연의 가는 길은 명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구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내일 일거래일을 남겨두고 아주 나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바닥에서 천천히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리오프닝 쪽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중소형 종목들은 제가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클리오 코스맥스 CNG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아이패밀리 SC 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보면서 VT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고 언제든지 좀 안정권 내에서의 또는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 가능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차트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아직 실적 안 나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 부분 챙겨보시면서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괜히 좀 서운하네요. 제가 한 1800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하고 늘 항상 영상에 참여해주시고 댓글도 정말 매번 칭찬이세요. 항상 칭찬만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제가 좋은 점만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 도움받으셨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저는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열정 투자가 그리워질 건데 이제 기울여지기 전에 또 새로운 프로 새로운 코너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년여 같이 가주신 분들 그리고 중간에 저를 아신 분들 다 모두 모두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죠. 앞으로도 계속 방송 잘 찾아주시고요. 이트랜드 개편 정말 저도 축하드리고 기대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좀 묻어가겠습니다. 이트랜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도 더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트랜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즐거우신 좋은 일 가득 생기시길 바라고 또 설 연휴도 잘 보내시고 이제 설 우리 구정 지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트랜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